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방법과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회원만 볼 수 있는 컨텐츠 중에서 옆돌리기 4-2번 배치가 어떤 재미있는 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구박사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은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만 당구실력을 차근차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단계별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 중간중간에 회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섞여 있으므로 꾸준히 방문해서 이용하실 분이라면 지금 회원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 맨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당구박사 그리고 회원 전용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회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 리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가 회원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블록 페이지는 클릭을 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내용은 표시되지 않고 회원만 볼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히든 페이지는요. 별다른 안내 없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는 3949를 포함해서 약 800에서 900개의 컨텐츠와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0년 12월 현재 지금 보는 이 페이지에 있는 27개의 컨텐츠에 대해서만 회원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감춰진 페이지의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옆돌리기 4-2번 배치인데요. 화면처럼 회원 전용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만난다면 이런 페이지를 만난다면 회원가입으로 이동해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디, 지역, 나라, 손전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그리고 당구수지 정도 입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디, 손전화, 메일,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용된 전화번호로는 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회원정보가 표시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회원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페이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옆돌리기 4-2번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옆돌리기 4-2는 옆돌리기를 길게 치는 배치들 중에서도 키스 위험이 있고 이런 배치에서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같은 배치에서 두께, 회전, 당점, 스트로크의 변화를 주어서 키스를 내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데요.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옆돌리기 4-2는 의미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대점수 20점대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에는 힌트가 되는 그림, 그리고 동영상 설명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동영상 해설은 당구박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청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배치도, 힌트 이미지, 해설, 그리고 그 외에 참고가 되는 동영상 자료, 시청각 자료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3구 컨텐츠 중에서 23개, 그리고 4구 컨텐츠 중에서 4개, 총 27개를 회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8-900개 중에서 22개는 작은 수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회원 가입하셔서 모든 내용을 온전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터로 당구박사 사이트에 있는 배치를 당구대 위에 직접 표시해서 당구 연습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100대에 한정하여 마진을 남기지 않고 공급하려고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당구대에 당구박사의 컨텐츠를 투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능이 좋은 프로젝터가 필요하고요. 천장에 설치를 해야 하므로 프로젝터 가격도 비싸고 설치비도 비쌉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프로젝터로 전송하여 표시하도록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도 번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개인이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약 100에서 12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2021년 상반기에 전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인데요. 를 출시하게 되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노마진입니다. 지금 예약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약 접수 100대에 도달하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프로젝터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예약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분들께는 보내주신 연락처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약하실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남기셔도 되는데 메일을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설치할 장소의 주소, 그리고 당구장인지 아니면 개인 레슨용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스스로 혼자서 연습하기 위한 용도이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수가 있다면 필요한 대수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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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